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양시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지난 30일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남 경기서부 하나센터장, 조명선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사무국장이 청사 접견실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는 협약에 따라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협약 이행 사안을 조율 및 총괄 지원하고 경기서부 하나센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양시에는 총 106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실태 전수조사,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북한 이탈 주민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